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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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말린다니까 가끔 말린다마다 나는 그것도 아쉽네 오 진짜 맛있어 컷! 컷!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먹는 거 같은데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이런 느낌이야 고기 짱 호시 고기 짱 고기 짱 고기 짱 이렇게 아는 미니 여기 싸웠어? 설명을 했으면 아유 타고 먹는다 감성장은? 감성장은? 아이고 뭐 10번 벗고 알게 벗고 어디 갔다니? 지금 꼽었으면 그 많은 데를 다 가보게 해 알 수 있는 거 다 온 거 같은데 아니 덕분에 동물사람 좀 꼽어줘서 한 번 가보는 게 그동안 감성장 계동락 왔는데 진짜 대성격증이네 컷 컷